안녕하세요. 헬로이피에스입니다. 오늘은 동사 약속하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 여러분도 평소에 많이 하시죠? 친구와 약속하기도 하고 애인과 약속하기도 하고 약속을 다른 단어와 함께 쓰면 누군가와 언제 만날지 미리 정해놓은 시간은 약속시간, 어디서 만날지 미리 정해놓은 곳은 약속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정하는 행동은 약속하다고 합니다. 이미 무언가를 정했다면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동생과 약속했다, 친구와 약속했다,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약속을 청할 때는 약속하다에 나에게 달라는 뜻의 주다를 더해서 약속해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진아 약속해줘 이렇게요. 유진아 약속해줘 이렇게요. 약속을 지키다는 것은 약속을 한 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키다는 약속이나 법 예의같이 미리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다라고 말하면 약속을 실행한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약속을 했지만 실행하지 못한다면 못 지키다라고 하죠. 약속을 못 지키다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약속을 못 지키다는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말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지키지 않았다면 약속을 안 지키다라고 말합니다. 못과 안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못 지켰다면 사정이 생겨서 3시에 가지 못한 것이고 3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켰다면 내가 일부러 3시에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누군가와 미리 정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약속을 실행했다면 약속을 지키다. 사정이 생겨서 실행하지 못한다면 약속을 못 지켰다. 일부러 실행하지 않았다면 약속을 안 지키다라고 말합니다. 약속해! 다시는 이민형 그 사람 만나지 않겠다고 말 듣지 않겠다고 그 사람만 안 믿겠다고 약속해줘. 나도 약속 하나만 하자. 약속 지키는 거야? 약속하다의 다양한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 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도움을 약속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우리를 최대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나와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다. 나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했다. 삼촌은 어린 조카와 대공원에 놀러 가겠다고 약속했다.